은채 비성호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떠서 편집인님 패스! 시작부터! 둘째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의 타이밍? 패스!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게? 어... 그냥 씻어요. 아니, 몸짓이 없는데. 오, 깨끗하다. 본인의 술버릇은?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상형이 가장 급바로 스타? 스타? 명성. 명성? 그냥 복권 1대에 당첨된다면? 악기 살 거예요. 거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족같이 생긴 것 같아요. 당신이 영화에 불린 곡도 보으라면? 어떤 영화를 찍고 싶고 부르는 건가요? 다큐? 연기를 못하니까? 음악을 하지 않았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 선생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별명은? 김고양입니다. 내가 있던 가장 바보같은 건가요? 그냥 인생의 바보입니다. 핸런스틱 2명으로 당첨이 어디를 갈 수 있다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아프리카? 네. 이후리카? 어, 그냥 떠올랐어요. 조상님을 만나러 왔어요. 어, 그럴지도. 맥주를 처음 마실 건가요? 어, 아니요. 기억이 좋다. 알 수 있죠? 십대요. 항상 자신 있는 날 숨질 거예요. 신체 부위는? 손!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술? 시간을 버져나. 랜드나 볼 수 있다면? 타임 없이 있다면 안 태어나겠습니다. 저스틴 비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 뭐야 뭐야? 안녕 비보 디즈니 캐릭터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곳? 쿠피? 코이 쿠피 쿠피 팬티 입었어! 보여줄까? 아니 됐어 봤어 어린이들 가장 좋아